세면대 배수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 부러졌어요. 그렇게 다 부러져 버려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새것을 구입해 왔습니다. 철물형에서 만원합니다. 만원. 근데 이게 참 좋은게 뭐냐면 팝업이 분리된다는 거예요.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. 그래서 뭐 머리카락 같은게 이렇게 껴도 다른게 다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이걸로 꼭 구입하십시오. 팝업 분리형. 설치해 보겠습니다. 설치는 간단합니다. 이걸 분리로 해가지고 여기 고무패킹을 뽑습니다. 이것을 위에서 넣어주면 됩니다. 됐죠? 고무패킹을 아래쪽에 끼워줍니다. 이것을 끼워서 돌려줍니다. 꽉 계속 돌려줍니다. 트랩을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. 이렇게. 자 열어놨죠? 이것을 여기 끼워줍니다. 이걸 마무리해가지고 꽂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. 깔끔하게. 깔끔하게 됐죠? 마지막으로 팝업을 꽂아줍니다. 이렇게 돼요. 블루가펠다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